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정말 다시 태어나고 운명이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며 내가 이름 석자 석명 그리고 생년월이 사주팔자 그것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어 이제는 소망이 그전 거야 어떻게 됐든 간에 과거를 가지고 나서 공부를 못했니 모를 못했니 직장을 제대로 못 갔니 뭐 사업을 못했니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는 그냥 너무 평범하게 살아오다 보니까 그 평범함 속에서 나의 외로움이 와버린 거야 그 평범함이 나를 앞에 내가 나의 그 애군이를 맞아버린 거야 그래서 대처할지를 못했어 내가 뭔가 미리 대비해놓고 미리 미리 준비를 내놓고 그러지를 못했어 그냥 안 좋은 애군 같은 경우는 그냥 맞아버리는 거야 갑자기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도 이게 원래는 1궁에 간 중앙지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사연이 있는 자랑 내가 살아가야 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죠 척자리 아니면 결혼을 하고 나서 그쪽도 만약에 헤어진 사람 그렇게 해서 내가 인연을 맺어서 내 새끼도 키운다 그러지만 남의 새끼도 내 새끼를 키워야 되는 그게 내가 점을 주고 업을 풀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야 우리 언니가 근데 내년에는 우리 언니가 아웃수가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은 지나고 나서 왜냐면 40살 때의 40대 때의 운이 49까지 치고 가라는 뜻이야 그래서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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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치고 나가고 10년 동안 다 내가 겪어야 돼 마음, 금전, 사랑 언니는 이 세 가지 중에 안 들어가는 게 없어 그러다 보니 헛헛하지 인생이 나라는 사람이 리셋돼서 내 40발자가 정말 다시 태어나고 싶어 진짜로 그래서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그냥 살아가고 싶은데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돼 지금 언니 현실이 그렇게 못된다 이 소리야 다시 또 작년 걸 끄집어서 이어서 가야 되고 재작년 걸 끄집어서 또 이어서 가야 되고 그런 입장인 거야 제가 이렇게 둘러를 볼 적에 남자가 언니가 원래는 남자가 한둘이 아니어야 돼요 그렇다고 언니가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난다는 뜻이 아니예요 우리 기주님이 내가 마음적으로 이혼을 한 10년? 아니 한 9년, 8, 9년 됐겠네요 아직 10년 안 차서 아직까지 이혼을 하고 나서 10년 후에 너 제가 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 지금은 안 돼 왜? 언니도 그럴까 말까 마음은 60%지만 70%지만 그럴까 말까 또 내가 네 맞아요 또 잘못될까봐 그리고 또 또 내가 상처를 얻고 이 사람한테 상처 주고 나도 상처를 받고 그냥 이대로 지내는 게 맞는 건지 그게 너무너무 궁금하고 그게 너무너무 두렵고 그게 너무너무 아파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상처 주는 것도 싫고 남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는 것도 이제 싫어 그 헤어짐, 이별 그걸 겪는 그 기간 동안에 너무너무 아픔 고통 뭔지 모르게 나 혼자 스스로가 계속 사기가 내려가고 자책이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언니가 내가 내 눈물을 짓게 만들어 어디 가서 하수연하는 기준이 못됩니다 어디 가서 나 이렇다 저렇다 말 못한다 또 빛나고 낫나고 자랑할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 그냥 막말을 탁 가지면 내 가진 몸통에 내가 가진 이 지금 현실 이걸로 가지고 나서 내가 직업은 직업대로 가야 되고 사람은 사람대로 왜 가 다 애쓰고 노력하면서 가야 돼 참 남대로는 안좋아서라도 귀인이라도 날라온다 그러지 그치? 근데 왜 나는 일구고 가야 되나 내가 눈물을 흘려면 뭐 할 거나 그치? 그래서 신령님이 주시는 말씀은 힘내라 이 힘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어 힘을 냈지 힘이 나야 되고 또 힘을 내서 힘을 나갔으면 살아갔지 그치? 한 번이라도 주춤하지 않았지 자꾸 내 마음 내가 스스로가 애를 그 쓰린 마음 내가 내 상처 내 여기 손으로 내가 내리고 내가 치료하고 살았어 가슴이 먹먹하다 그래 응? 막막한 현실은 아니야 그래도 몇 년 전 응? 우리가 뒤돌아보면 과거를 보면 그때보다 막막한 상황은 아니다 기준이 막 속건소에 힘들지 않아 말이라도 되긴 했죠 그러면서 정신적인 거 마음적인 거 또 그냥 내가 포기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건 아니지만 세월을 겪겨서 해서 많이 묻어내지고 단단해졌다는 소리가 나와 그래서 두려움이 앞을 쓴다 제가 볼 때는 한 50주 50화 나 가서 그래도 그 사람이나 제가 볼 때는 바로 혼인신고 결혼혼식을 하지 마시고 한 6개월 정도는 조금 동거를 내보시고 응? 한 1년 정도는 같이 살아보시고 그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같이 계세요? 아니요 어 왜냐면 그 사람에서 두려움도 있지만 그냥 즐겨 즐기라는 거는 연애의 기분도 가보고 여자로서의 예쁨도 받아보고 그런 거는 그냥 너무 잠깐이고 헤어지고 와서 세상에 또 혼자인 것 같은 그냥 막 다 그냥 다 무산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묻었는데 해줬어 그래서 사람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내 팔자 고칠 사람은 없다 제가 를 안다고 해서 다시는 내가 누구나 같이 산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그늘이 돼주고 나의 손이 돼주고 그런 바람을 하지 마라 평생요? 응 50후반때까지 아 내가 너무 고력이 세죠 힘들지 근데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둘이 갑자기 결혼식을 해서 자 결혼식 했으니까 이제부터 너랑 너랑 약속했으니까 살자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거야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잠깐이라도 같이 살아보고 결정해 그렇게 헤어짐을 하는 게 좋지 나중에도 아픔 그렇잖아 그렇지만 이 사람이랑 헤어질까요?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완벽한 사람으로 자리 들어오진 않아요 조금 약해 내 배우자에 다시 제2의 내 배우자로 들어오는 그 자리가 너무 약해 그 자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고 응 올해 내년에 있는 사람 누구 안 만나요? 지금 만나고 있는데 그 분이 아직 서류 정리가 안 됐어요 근데 그랬지 안 된다고 내년도 아홉 소나 지내고 나도 50주리나 가라 근데 그때 꼭 지금 만나는 남자가 아니라 올해 내년에 들어있는 남자는 안 된다 그러니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총각 결혼은 못해요 다시 그렇다고 연서 언니가 망실 수도 있고 내년에 아홉 수다 보니까 충격이 커서 내가 더 정시적으로 믿었는데 겨우 믿었어 내 가슴 그래 내리고 내 가슴 내가 위로해 주고 저 사람 일 수도 있을 거야 아닐 수도 있어 일 거야 무척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도 고민을 하면서도 겨우 믿었어 그러니까 돈 문제도 너무 많이 들어요 겨우 믿었어 언니야 그래서 아까 그랬죠 언니는 살아 금전 이게 다 엉키고 섞여야 돼 내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제 너만 위해서 하라 누가 주는 거 내 마음 약해서 괜히 발 잘못 담그고 뒷방 맞고 뒤통수 맞지 말고 너 이 인연도 돈 때문에 이어가는 인연이라밖에 얘기가 안 나와 미안하지만 1억을 넘게 그 사람한테 저가지고 다 못 받았고 내가 한마디 해줄게 그거 나 위에 쓰고도 언니야 후회를 하든가 나 위에 쓰고 나서 내가 뭐라고 해야 되지 어긋하지란 말이든가 그러니까요 자 억울수들어와요 그리고 계속 바래요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년 분명히 언니가 아픈 수가 있어요 망신수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갔다가 온 사람끼리는 연애를 해도 돼 그러나 언니가 만약에 유부남 아까도 그랬죠 본처 자리 못 간다고 유부남을 만나고 언니 그러면 뒷방 먹고 언니는 돈으로 엮였나 얘 남들은 누구한테 남자한테 돈을 받기도 하는데 언니는 그 집 잘 살으라고 너 생활비도 해주고 있는 거야 네 그런 것 같아요 미쳤어 내 새끼한테 쓰든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쓰든가 어쩌다 보니 엮인 것이 내 마음을 안 열고 누가 뭐 사람 볼 줄 알면 그저 이 세상 사람들이 연인들끼리 뭐 헤어지겠어요 부부끼리 헤어지겠습니까만은 살짝 언니도 후회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죠 누군가 만나고 있지 않냐고 근데 약하다고 약해요 근데 내가 볼 땐요 정리 정도를 하라고 하고 싶어요 아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인간성이 아니에요 인간성보다 언니를 책임을 못 져죠 왜 연애해요 왜 누군가를 만나려고 그래요 내 어떤 금전적인 거 말고 같이 혼자 있는 것보다 외로워서 응? 또 어떤 거에 대해서 밥이라도 먹어주고 내가 아플 때 나를 걱정해주고 누군가가 나 죽었니 살았니 하다못해 아무래도 묻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외로워서 만나는 건데 외로워서 만나는데 결국에는 더 외롭지 않냐고 싶어요 밤이면 밤대로 낮이면 낮대로 처음에 좋아서 처음에야 좋아서 사랑을 꽃피웠다 그러지만 죄를 지은 거에 대한 마지막 최후라는 게 있어 어? 언니야 유부남을 만났을 때 마지막 최후라는 것이 있어 그것이 뭐 돈 망신수가 걸려서 예를 들어서 상관령 소송이 된다든가 아니면 이 사람이 나한테 처음에 잘해줬는데 어떤 인연줄이 잘못 만나면 내 돈이 빨린다는 뜻이야 나간다는 뜻이에요 뭐 표현을 이렇게 해서 미안해요 정신 차려 그리고 힘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와 있다고 했지 함축돼 있다고 힘내라 이별하려고 돈을 받으려고도 힘을 내야 되고 또 그거로 인해서 내 상처를 아프지만 내가 역시 난 남자들한테 내가 복이 없나 봐 처음부터 남자들이 복이 없다고 그랬어 그저 혼자 살아가 없는 와중에 지금 박박 긁어서 남의 직구성에 남의 가정에 네가 지금 물대줄 일이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아니라 이제 재택을 한다라는 그 명목으로 부동산을 하시니까 그게 그 소리 아니야 그 사람이 잘 되면 다 언니 갖다줘 말은 그렇게 해도 그렇지 않다니까요 인성도 언니랑 안 맞고요 언니는 끝까지 책임질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나 투자해줘 왜 결국에는 돈을 벌기 위한 거잖아 근데 언니만 위해서가 내 남편이야 그러면 나를 위해주겠지 그렇지 않다니까 왜 그들 먹고 사는데 니가 왜 일조불을 하니 그래 놓고 속아리를 하고 있니 그래 놓고 내가 이게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니가 왜 탑을 쌓다 내려갔다 그러니 아 니라라고 해서 죄송해요 이게 좀 실기 뭐 아 괜찮아요 나올 때 얘기를 해야지 안그러면 막 이 형식같이다보면 이제 또 까먹어요 왜 그러고 있니 너 그렇게 살라고 너 그렇게 살라고 니 엄마가 그렇게 가르친 견이라 부르시라고 얘기하셔 면도 없다 죄스럽기가 그지 없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나 잘 살았을 것 같으면 어디 사모님 소리 듣고 너 교사 전력이나 된다니까 남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잔대 막히고 내 운명이 이렇게 바뀌어서 겨우 마음 주스려도 만난 사람이 나의 시간과 나의 나이와 나의 금전을 다 뺏어가는 또 형국일 거야 자 뭐 피하려도 못맞는 경우 이거야 정리하세요 정리는 아이소 3개월 6개월은 힘들어 근데 3년 6년 힘들 거야 그냥 돈 다 포기하고요 아니죠 죽을 만큼 받아야지 어떻게 받아요 소송해야 돼요 소송할 돈도 없을 텐데 내가 그 사람들 때는 어디서라도 나왔던 듯이 소송을 돈으로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별로 안 준다고 하니까 내가 잘되면 진다 왜 네가 굳게 달이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소송도요 돈 덜 들어가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고 가야 되고요 근데 이 사람한테 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데려갔어 이 사람한테 돈을 준 거야 그럼 그 사람한테라도 해든 뭐래도 언니야 미안한데 법정에 들어와서 내년 망시투 들어갔다니까요 아홉 세대 돈 나간다니까 사람 진다니까요 왜 붙들고 있냐고 돈으로 유부남을 만나갖고 내가 엮여서 헤어지도 못하고 오도가도 못하고 있냐고 진짜 나 어떻게 해야 그 돈이 언니한테는 어떤 돈인데 너 이게 정신을 못 차렸냐 이렇게 못 받을 줄 몰랐어 바로 줄 줄 알았죠 한 달만 쓰고 준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지금 돌이켜 보니까 어쨌든 내가 멍청한 것 같은데 소송이 하든 받아내든 정리를 하는 면에서 하세요 거기서 정신 차려 믿지 마라 옆에 자리가 약할 땐 그 자리를 믿는 게 아니야 내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을 가지려고 하는 건 아니다 저는 그 사람 가질 생각은 없어요 이 사람이 가지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냥 있는 거라도 정리를 해주고 그런다면 나 후련히 떠날 수 있어 근데 후련히 떠달라기에는 내가 이게 너무 큰 돈인지라 내가 후련히 돌아가질 못해요 법을 이용하세요 가서 상담해보고 법을 이용해서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서라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그놈한테 다 가셨어요 그때는 이혼한다고 했거든요 부부관계가 너무 안 좋았고 그것도 이혼을 한 사람을 만나야지 다 이혼한다 그래 다 이혼한다 그래 그렇게 부부 사이에 앉아있으면 진작 이혼들을 해야지 그렇잖아 그 밖에 나와서 만나 이혼하고 만나면 얼마나 또 다른 인생이 있잖아 근데 그걸 여태까지 믿어왔다는 나는 언니가 그러게요 그래서 돈을 준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헤어지셨으면 좋겠고요 관제가 들어오고 망실수가 들어온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권으로 하여금 아니면 그냥 이권이 아니라 이권으로 사람이 뭐가 벌려지지 않았으면 그 건으로 망실수를 넘길 수는 있어요 근데 뭔가 일이 벌어졌으면 그 건으로 망실수를 넘길 수가 없어요 정말 하늘에 바라고 땅에 바라지 않고 조상한테 좀 막아주십시오라고 바라지 않는 인생은 아시겠죠 몸 추스리고요 그리고 언니는 놀지 못해요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그냥 팔자로 넘어 응 그러면 바라지마 내가 안 놀고 누군가가 나한테 주겠지라는 그건 꿈이야 꿈은 꿈대로만 가져가요 그걸 현실화를 만들려보면 내가 죽어 내가 암흑에 빠지고 내가 늪에 빠진단 말이야 응? 그냥 팔자 타르타지마 타고 태어나는 걸 어떡해 그치? 팔자 타르타지 하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팔자를 바꾸면 되는 거야 앞으로 안 그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네 52의 인연 51의 인연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모든 걸 정리하세요 자 돈은 다 받나요? 아니요 아니요 네 응? 헛돈 썼습니다 헛... 돈 주고 헛사랑 샀습니다 마음이 언니가 죄책을 느끼고 마음이 아프고 써야 했는데 이무당이 이렇게 모질게 얘기해서 죄송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근데 정신은 차려야 되겠어서 또 이런 수가 와서 절대 안 그럴 거예요 이러다가도 나도 모르게 또 하나 다 이 사람은 틀려 이 사람은 틀릴 거야 라는 그런 나라에 유혹이 분명히 있어 왜냐면 내가 이 없는 돈에서 뭐 가게라도 모르겠어도 제사를 불릴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서 뭐 부동산을 좀 어떻게 같이 은혼해서 막 너의 짝이 아닌데 은흥공론은 무슨 은흥공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정리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정리를 해야 중간에는 힘들 수 있지만 내년에도 몸수가 안 좋습니다 내가 아까 그랬죠 언니가 일을 해서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재택가에서 왜? 이제는 노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야 정말로 내가 이런 소리 조금만 더 정신 차려고 한마디 더 해줄게요 이렇게 모질진 않아요 이게 점을 보다 보니까 모질다 얘기하는데 근데 정신을 차리라고 믿는 유부남의 발등을 찍힌 거야 뒷박을 맞을 거야 정신 차려 정신을 차리면서 힘을 내야 된다 그래야 정신이 차려진다 이해가셨죠 정리하고 내년은 아무도 만나지 마세요 네 진짜야 그리고 돈은 내가 정말 티끌모아 대산이에요 정말 내가 모르겠으면 어떻게 어떻게 알아봐서라도 뭐 오피스텔이라도 내가 유럽게 유럽게 치고 빠지고 청약이라도 차라리 그런 게 나아요 이 돈 갖고 차라리 오피스텔 사놓고 5년 묵어놓고 10년 묵어놨으면 하다못해 2천만원 3천만원 올랐겠지 네 남자랑 꼬이는 여자입니다 안됩니다 남자랑 꼬인다는 거 이게 꼬아진다고 50하나 50불에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조차도 놓치고 싶지 않으시면 지금 모든 걸 다 털으세요 그게 언니의 올해 진춘여 그래서 이민현으로 이어드린 그 운때가 내가 털고 내 거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웃수에 크게나마 더 불이 요만했던 불이 활활 타오르지 않게끔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